첫 이유식 먹어볼까요? 맛있게 토마토 몇개까지 먹어봐요 혹시 염을 먹는지는 모르겠다 먹어봐요 맛있다요? 이게 뭐야? 어머머머머머 열 레이올리 열 레이올리 ighs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또 또 또 또 아이구 내가 나온다 네 나오네? 조금씩 줘야 하나 조금씩 줘야 했나 보다te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저는 먹는거 아니야 아유 맛있어 저는 먹는거 아니고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원래 이렇게 주는거 맞나? 아유 맛있어 이 Tsah 냠냠냠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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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 냠냠냠냠 이렇게 잘 먹어요 냠냠냠냠 이야 처음 먹는 기분이 어때요? 냠냠냠냠 이렇게 어머머머머 엄마 줄게 엄마 줄게 첫 이유식은 엄마가 먹이는 거예요 니가 먹으면 아니아니 엄마가 처음으로 줄게 아영이가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빨리 줘 빨리 줘 제일 잘 먹어 그까이 다 먹을 거야 너 몇 번 먹어본 사람 같다 너 오늘 처음 먹는 거잖아 나 이유식 야 그거까지 먹어 그거까지 먹으면 안 돼 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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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거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안 돼 엄마 줄게 아영아 힝힝힝 ach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